서산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활동을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40억 규모의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상품권과 같이 6%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, 이달 말까지 10% 특별할인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개인별 할인 구매 한도는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을 합쳐 개인당 월 50만 원까지이며, 관내 1,4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